의적 로빈훗 의적 로빈훗 혹시 읽어보셨죠? 어릴 때 이게 누구야? 로빈훗이 되겠네요 로빈훗이 있고 여기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갖다가 밴드라고 하죠 따라와 밴드 밴드부 밴드부 한 적 있죠? 이게 바로 이 밴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밴드가 머리에 묶는 띠 같은 것도 밴드라고 하고요 이런 무리들도 밴드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밴드 여기 보면 이 로빈훗 같은 경우는 부자들에 있는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의적이었죠 홍길동같이 일찌매나 홍길동같이 의적 로빈훗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들에게서 귀족들에게서 보따리를 갖다 뺐습니다 보따리를 갖다 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 그런데 돈이 많은가 봐 가죽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따리가 어때요? 어떻게? 번들번들거리잖아 따라합시다 번들 번들거리는 번들보따리예요 따라합시다 번들 보따리를 번들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귀족들이 갖고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손을 묶어놨죠 이게 무슨 노트야? 바인드 노트야 하여튼 묵다라는 단어 공부합니다 따라합시다 바인드 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 뒤에서 귀족 중에서 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버리고 포기하고 포기하다 버리다가 어벤던이죠 따라합시다 어벤던 번돈 번돈 아 번돈을 버리고 도망가네 아 번돈 번돈 버리고 도망가네 따라합시다 번돈 어벤던 어벤던과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그랬어요 어벤던 기부업 어벤던 기부업 뭐라고 한 적이 있죠 따라합시다 기부업 기부업 이건 뭐야 포기하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귀엽으면 좋아요 포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위에다 주는 거야 하나님께 주는 거야 내 거 이건 내 재능은 내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하죠 기부업이야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부업 abandone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앞에는 로빈 옷이 한 묶음 다발의 그런 활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치 번치 비를 갖다 피로 바꾸면 어떻게 돼? 펀치가 되잖아 주먹으로다가 한 묶음의 화살 따발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치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는 가난의 굴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 여기에 뒤에 붙어 있어요 속박이에요 이걸 본드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번드 옆에 본드도 있잖아 이런 사람도 본드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번드 가난이 속박이 묶여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은 여기 이제 깃발을 들고 있는데 깃발을 갖다가 배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배너 이 사람이 좀 배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배너 따라합시다 배너배너배 좀 넣어라 하고 있어요 깃발 들고 있는 아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배너였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너 깃발 여기 뭐 광고할 때 여기 옆에 반짝반짝 움직이는 광고는 무슨 광고라고 그러니? 배너 광고라고 그러잖아 이게 바로 배너야 깃발이야 따라합시다 배너 배 좀 넣어요 밴드 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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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묶다리 바인드 묶다 버리다 포기하다 다발송이 깃발 묶는 것 속박